냥이야 너 왜 거기 늘어져 있니 탄 탄 귀가 잘 안들리나 보네요 탄 불로도 안일어나요 탄 탄 수세요 수네요 바닥에 다 내려놓으세요 잘 먹어 아이고 아이고 일어나셨어요 어르신 고기 드세요 고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고기 드세요 나 다리가 여기인거 아닌가 야 다리가 여기인거 아닌가 고맙습니다 하고 들어야지 먹어야지 고기 먹고싶네 화이팅